3,500 미래의 다리아 이곳은 3,500 미래의 다리아 3,500 미래의 다리아 3,500 미래의 다리아 여기다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아 어? 올려봐 2,500 미래의 다리아 4,500 미래의 다리아 4,500 미래의 다리아 안녕 지금 도착할 때 이곳에 도착할 때 이곳에 도착할 때 이곳에 도착할 때 이제 도착할 때 도착할 때 너무 빛나는 것 같아 아, 이곳에 도착할 때 왜? 이곳에 도착할 때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머리 잘 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서 어 고민 듯 안 고민 듯 자기 이런 데 살 수 있어? 평생? 근데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할 것 같아 여행으로 인터넷도 잘 되잖아 한국 음식 어, 그렇긴 한데 저희 마트 앞에도 한국 음식 있고 삼겹살 있고 김치만 있어 김치도 있어 아니 근데 혀 살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해 막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근데 그거 잠깐인 것 같아 잠깐인 것 같아 잠깐인 것 같아? 야, 도시 통화한 것 같아 진짜 아니, 자연 좋아 자연 좋은데 근데 주말에만 좋아 힐링하고 도시에 있다가 힐링하고 도시에 있다가 힐링하고 집이 두 개여야지 맞아 나중에 나이 들면 약간 이런 데 살고 싶어 한국에든 근데 도시도 좀 가까워 가야 돼 이런 데여도 맞아 맞아 병원 가서 봐야 돼 그치 나이 들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내게 너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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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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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назад. 안녕.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바다? 이란에서는 바다가 좋아? 약간 산이 좋아?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해 한국에 많이 하잖아 한국은 쉽게 다 갈 수 있어 맞아 서울에 있으면 바다도 갈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둘 중에 뭘 갈래?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고를 수 있으니까 이란은 북쪽에 있으면 좀 비슷하긴 한데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땅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 시라즈에 있으면 산밖에 없어 산의 끝판왕은 거의 스위스 맞아 바다의 끝판왕은 보라보라긴 한데 보라보라 제외하면 몰디브 거의 몰디브 끝판왕이지 그래서 우리 끝판왕을 다 가본 것 같아 맞아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 아니야 먹으면 치유될 것 같은데 만져보는 거야 와 차갑지 차갑고 우리 아빠 엄마였으면 좀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이거 치유된다고 물이지? 뭐가 되겠어? 뭐가 되겠어? 돌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 박테리아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저기에 있을 때는 엄청 강사가 심하다 생각했는데 응 이런 데에 비하면 맞아 우리 집은 제일 높아 우리 집 보여?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우리 낮은 편이다 저기 여기잖아 그치 거의 여기고 우리 엄청 낮은 편이야 저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저기 집 잡았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이긴 해? 괜찮네 36도 36도? 36도 36도 여기 제가 conduct ranks 지나가고 아닌가? 내가 데려 가야 돼? 자기가 앞에 와야 돼? Electro 岫 여기 배경으로 уже 이걸 타면 진짜 대박이야 우와 맞나? 흐흐흐흔흐흐흫흨흐 이제 맘ded 대박이다 까 adm estou 내가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아 여우 예으이잙 으이잙 오 왔네 그냥 이야 한번 내려와 여기 너무 잘 나온다 찍어줄게 귀여워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무서워 아니 이렇게 해서 잡아줄게 아니 조금 중간까지 와야지 어 그니까 잡아준다니까 아니 내야 검사드려야지 자기 다 먼저 와 거기 가보고 싶다 자기 저희 맨 높이 하다 여기 가득한 곳 여기가 가득한 곳이 여기다 가득한 곳에 가득한 곳에 가득한 곳이 벌써 가기 너무 아쉽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못 받을거야 여행 갈 때 역시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